안녕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김수연님의 겨울새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흔들리는 며느리의 자리, 그리고 모성애의 아픔, 우리의 가슴에 파고드는 겨울새의 고독, 그 깊고 푸른 시면을 날아가는 겨울새의 길고 긴 여정. 마침내 겨울새가 토해낸 그 뜨거운 숨결 앞에 우리는 경의와 신선한 충격으로 압도당한다. 네, 이렇게 책의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김수연의 겨울새. 말이 필요 없겠죠? 바로 보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 또 하나의 시작 영은은 시원하게 큰 눈이 영문을 모르겠는 당황함과 날이 갈수록 고약해지기만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긴장으로 겁을 잔뜩 먹는다. 겁을 안 먹어도 얼굴에 웃음기만 없으면 뭔가에 겁먹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표정의 눈이다. 제가 속인 게 있다니요, 어머님. 목소리가 위축돼 오므라든 성대를 통해 납작국수처럼 바짝 눌려서 간신히 가늘게 나온다. 속인 게 없으시다구요? 세기는 정말 결백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구먼요. 전 어머님과 그 일을 속인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갖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오해가 있으시면... 시어머니는 영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아니지요, 세기. 이 시엠이가 근거 없이 오해나 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어머님. 전 정말 아무 일로도 어머님과 그 일을 속인 건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골라 마주 앉혀놓은 것처럼 대조적이다. 한쪽은 쌍꺼풀 진 횡안이 큰 눈에 지금 금방 패션 모델로 내놓아도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가늘고 날씬한 서구적 분위기의 여인이고 한쪽은 옆으로 기름한 은행 껍질 호꺼풀의 눈에 보살같이 부열부엄 핑크빛이 돌 만큼 혈색이 좋고 둥실둥실한 동양적인 분위기의 여자다. 생김새뿐이 아니라 목소리도 또 전혀 대조적이다. 어쩐지 연약하고 힘없이 조용한 영혼의 음성은 누가 눈만 부릅도 보여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얼른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해버릴 것 같은 뒤가 허전하고 텅 빈 듯한 느낌인데 비해 시어머니 쪽은 찹쌀떡같이 쫄깃쫄깃한데다 찹쌀떡에 꿀까지 발라놓은 것처럼 끈적끈적하기까지 했다. 자다 깬 아이처럼 어리둥절 두 발바닥이 지면에서 10cm나 20cm쯤 뜬 것 같은 영혼의 목소리에 비해서 시어머니의 말소리는 발바닥이 아니라 그 관록이 있는 엉덩이까지 착 붙이고 앉아있는 듯한 안정감에 노련하고도 유연하게 쫄깃거리면서도 끈적끈적 말소리는 절대 높이는 법 없이 그것도 며느리에게 꼭꼭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해가면서 여유만만이다. 한쪽은 어린 새양지고 한쪽은 그 새양지를 골리고 있는 고약하게 늙은 암코양이라고 할까 짙은 가지색 두루마기 어깨에 두른 눈같이 흰 밍크숄은 풀지도 않은 채다. 숄 자락을 모두어 쥐고 있는 오동통하고 채가 짧은 손가락들은 마치 뼈가 들어있지 않은 손처럼 입김 불어넣어 묶어놓은 흰 고무장갑같이 보인다. 짧은 손가락의 균형을 무시한 마고자 단추만한 자수성 반지알이 손가락 길이의 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건너편에 앉혀진 영혼은 신혼 3개월의 새색시답게 인디언 핑크의 우단 홈웨어 그 위에 걸친 새하얀 에이프런은 딸기 대여서 달이 싱싱하게 아플리케 되어 있다. 저녁살을 씻기 전에 새로 바꿔 걸친 것이다.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사들여 보낸 김장거리를 만지느라 아침에 꺼내 입은 에이프런은 배추 흙에 멸치젓 국물에 낙지 먹통 검은 물에 추근할 정도로 더럽혀졌다. 저녁을 지어야지 하면서 에이프런을 받고 걸치고 벗어놓았던 에이프런을 빨래통에 집어넣으려다 말고 그녀는 새삼스레 그걸 펼쳐들고 바라보았었다. 새각시에 에이프런 치고는 처참할 만큼 엉망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자신의 신세를 대변하고 있는 듯한 그 한 장에 더럽혀진 에이프런에 불현듯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은 연민을 느껴 에이프런에 연민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요워하며 영은은 짧게 조금 울었었다. 시어머니는 10시쯤 곱게 단장하고 나서면서 아무 말도 안 했었다.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건 김장에 대해서 전혀 아무 언급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럼 나 다녀와요 세기 운전기사가 열어주는 문으로 차에 오르며 시어머니는 영은은 쳐다보지도 않고 부드럽게 그렇게 한마디 했었다. 네 다녀오세요 어머님 작곡 무늬가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고도 그녀는 한동안 대문 앞에 맥 놓고 서 있었다. 네 다녀오세요 어머님 자신이 띄운 시어머니의 인삿말 소리의 여운이 앉을 자리를 못 찾아 뱅뱅 돌고 있는 의시년스러운 봄날 추위 타는 나비처럼 계속 그녀의 귓바퀴를 뱅뱅 돌고 있었다. 어쩌면 이 결혼은 크게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은은 숙면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몸이 고단한데 불면증이 무슨 소리냐고? 대체로 불면증 호소는 육체를 너무 안 움직이는 탓으로 힐란 바퀴가 일수지만 영은의 경우에는 그게 전혀 해당될 수 없는 무정한 비난이다. 노동에 익숙하지도 훈련되지도 않은 성장 과정이었다. 결코 귀족에 가깝게 태어나지 않았으면서도 귀족은커녕 평민보다도 뒤처진 환경에 떨어진 처지면서도 몸을 움직이는 노동과는 묘하게 인연이 없었다. 그녀의 부모는 노총각 과부가 피차 혈혈단신으로 남자는 명동 중국집 요리사로 여자는 그 건너편 백반집 김치 아줌마로 눈이 맞은 소위 오다가다 만난 사람들이었다. 눈이 어그러그란 서른다섯 살의 노총각은 몸매가 버들가지같이 호리호리한 서른일곱 살짜리 김치 아줌마와 뜻이 맞아 남자답게 자기 새빵에 여자를 들어앉혀 아내로 삼았다.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동네 사진관에 비치되어 있는 면사포를 빌어 쓰고 사진 한 장 박는 걸로 그들은 결혼식을 대신했다. 신랑은 사진 계약금을 걸면서 사진에 축결혼 1957년 12월 5일 이라는 글씨를 잊지 말고 써넣어 주기를 신신당부했다. 사진관 주인은 흰 글씨로 축결혼은 좀 크게 연월일은 조금 작게 그 위에 부탁도 안 했는데 트럼프의 하트 두 개가 살짝 조금 겹쳐진 그림까지 그려넣어 주었다. 그 사진은 다른 사진들과 함께 영은이 간직하고 있다. 그들이 결혼한 이듬해 신통하게도 딱 그들의 결혼 1주년 기념일에 맞춰 서른여덟 노산으로 태어난 딸은 박영식이라는 아버지 이름의 한자 홍은실이라는 그 시대 치고는 그리 흔하지 않은 귀한 것 같기도 하고 천한 것 같기도 한 엄마 이름에서 한자를 따 영은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무뚝뚝한 성격이면서도 속정이 깊은 사람인 아버지는 겁 많고 다소곳하고 다정다감한 천성에 툭하면 감기에 걸리고 쩍하면 위경년이 일어나곤 하는 몸약한 두 살 위의 아내를 천하에 없는 여왕으로 신주단지 위하듯 보살폈고 늦게 만난 천생년분의 부부에게 영은은 금지오겹의 장중포옥으로 키워졌다. 소셀대문 겹겹이 열두문을 거치는 집안에서 비단스라치마 끌며 자라지 못했다고 금지오겹 장중포옥이 아닌 건 아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영은은 엄마 아니면 아버지가 얼굴을 식혀주었고 아버지는 그녀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그날 자신의 생의 마지막 날이 된 그날까지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그녀의 가방을 들고 등굣길 경호 노릇을 했었다. 그녀가 열 살 때 그녀 부모는 블록 벽돌로 지어진 대문 양편 마당에 길쭉한 화단이 붙어 있고 오른쪽 화단 가까이 부엉문과 마주 보이는 위치에 수도가 박혀있는 건평 13평의 작은 집을 샀다. 중국집 요리사였던 아버지는 그때 벌써 일식집으로 옮겨 있었고 장가들 때보다 살도 조금 더 붙었었고 수입도 나쁘지 않았었다. 엄마가 간간히 아프다는 소리를 하고 며칠씩 눕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것으로 불행을 느낀다거나 우울할 까닭은 없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엄마의 아버지에 대한 어리광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아프다는 엄마에 대한 아버지의 시중은 극진했고 아버지의 극진한 시중을 2, 3일 받고 나면 엄마는 배실배실 웃으면서 훌훌 털고 일어나 닦을 필요도 없이 깨끗한 남비며 양푼이며 를 눈이 부실 만큼 번쩍거리게 닦아놓고 반찬도 더 많아지고 된장찌개 맛도 훨씬 더 좋기 마련이었다. 영은의 고등학교 입학식이 있고 며칠 뒤에 그들은 블록 벽돌집에서 빨간 벽돌집으로 이사를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거리가 먼저 집에 3분의 1도 안 되었고 넓기는 배나 되었다. 밖에서 세수하기 춥다 싶은 날씨가 되면 아버지는 아직도 비닐종이를 깔아놓고 방 안에 세순물을 떠 들여놓아 주었었고 엄마는 그녀가 재미로라도 손수건 한 장 빨개하지 않았었다. 엄마는 늘 말했었다. 귀하게 키운 자식이 귀하게 된다고. 몸을 움직여 하는 노동과는 인연이 없었다. 어머니가 빨간 벽돌 새 집으로 이사하네 초여름부터 10월까지 앓다가 집 반체를 고스란히 까먹고 죽고 난 뒤에도 영은은 여전히 별로 할 일이 없었다. 요리사인 아버지는 영은이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아침 저녁을 함께 지어놓았고 영은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국이나 찌개를 데우기만 하면 되게 했었다. 그녀가 몸을 움직여 해야 했던 노동은 기껏 져먹은 그릇 씻어 없는 것과 제 방 치우기 정도였다. 빨래는 며칠에 한 번씩 동네 아줌마를 불러 상리를 시켰다. 아버지가 만취해서 퇴근길에 신호등을 무시하고 찻길을 건너다가 횡사한 것은 어머니가 떠나고 한 달 보름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 나흘 후에 영은은 정회장 집으로 옮겨졌었다. 친모 하나에 참모가 둘 굳은 일 마른 일하는 일꾼이 또 둘이나 있는 정회장 집에서 영은은 역시 몸을 쓸 일은 없었다. 맞선을 보고 결혼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영은은 남편이 될 사람을 따라 이 집에 한 번 왔었다. 집은 번듯했고 모자 단 두 식구의 생활에 스무살 이쪽저쪽의 처녀가 하나 사십대 아주머니가 한 사람 이렇게 가정부 명목의 사용인이 둘 있었다. 그날 시어머니가 되게 되어 있는 그의 어머니는 소리를 죽여 대단한 비밀이라도 소금거리듯 영은에게 쟤는 내가 십년을 데리고 있는 애고요. 저 여자는 5년째지요. 했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겨울에는 방 안에서 세수를 하며 자랐지만 어른 아이 구별도 안 될 만큼 멍청하지는 않았던 영은은 얼른 말씀 놓으세요. 가만히 그랬었다. 시어머니가 될 여인의 대답은 그건 죽어도 안 되는 내 버릇이에요. 나는 요만한 어린애들한테도 반말을 못해요. 였다. 아들이 엄마는 워낙 그러세요. 신경 쓰지 말아요. 했었고 그때 영은은 어쩐지 노인이 노인이랄 수도 없게 젊었지만 조금 징그럽고 싫은 기분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사흘에 걸쳐 손님을 치르고 난 이튿날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인삼차를 들여간 영은을 안게 하고 화사하게 웃는 얼굴로 세기? 손 좀 어디 한번 이리 내놔봐요. 하면서 그녀 쪽으로 그 흰 고무장갑에 바람 넣어놓은 것 같은 손을 내밀었었다. 영은은 영문을 모른 채 그녀 쪽으로 제 손을 내밀었고 시어머니의 손이 아래서 영은의 손을 받쳐들 듯이 했다. 두 손바닥이 마주 닿는 순간 시어머니의 뜨끈한 손바닥의 온도가 왠지 또 징그럽고 싫은 느낌이었다. 세상에 세상에 일이라고는 하나도 안 해본 이 귀한 손이 가여워서 어떡하나요? 세기 손을 보면 일하는 사람 하나 뒀다가도 둘로 놀려야겠네요. 시어머니란 그런 건가 본능적으로 그녀는 순간 시어머니가 일하는 사람을 하나로 줄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었다. 여자는 시집의 시자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걸까 아니면 시집 오기 전 정회장 사모님으로부터 훈계받은 말 가운데 시자가 붙은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튼 밤송이처럼 따가운 것이며 그 중에서도 외아들의 홀 시어머니니 어쩌면 밤송이가 하나가 아니라 밤송이 다발일지도 모른다는 우려 우려 때문이었을까 사모님은 그 우려의 정의를 이렇게 했었다. 어찌 됐거나 다소 혹독하다 싶은 일에 부딪히더라도 덮어놓고 뭐든지 다 이 어른께서 날 사람 만들려고 이러시는구나 이 어른이 날 당신의 자식을 만들려고 이러시는구나 생각하고 성심으로 순종하고 진심으로 따르거라 지성이면 하늘도 울린다고 했다. 세상에 정말 흉한 사람은 없느니라 모든 게 너 할 탓이고 제 사랑 제가 끼고 있다고 했느니라 정의장 사모님의 훈계를 떠올리다가 제 사랑 제가 끼려고 가 아니라 영은은 그 순간 문득 식구 셋에 가정부 두 사람이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영은이 말했었다. 참 저기 집에 일하는 사람 하나면 되잖겠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빠니 그녀 얼굴을 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기 세 식구 두 사람은 좀 저도 있고요. 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에 좀은 긴장해서 영은이 말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풀리면서 도로 나긋나긋해졌었다. 우리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두 식구에도 객식구를 둘이나 데리고 있었어요. 세 식구에 둘인데 뭘 그러세요 세기 우리 우리 집에서 내보내면 어디로 가지요? 내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 하나라도 구제하는 게 자비가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의 심파시대 연극 같은 부자연스러운 어휘 선택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러시다면 어머님 뜻대로 하시고요. 전 그냥 하고 입을 다물었었다. 같은 말이라도 보다 소박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러나 60년생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살아온 시어머니의 굳어진 어법은 다소 불만스러워도 나름대로 인정해 주어야 했다. 그림 공부한다고 프랑스에 가 있는 정회장의 딸 미니는 영은의 가는 몸매도 트집이었고 작게 나오는 말소리도 신나는 트집거리로 삼지 않았었는가. 얘 너 목청 좀 크게 내 어? 넌 왜 그러니 애가 가증스럽게 미니는 도련히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속에 세워진 영은의 기죽고 눈치가 보이는 처지를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았었다. 얘 너 살 좀 쪄라 응? 그게 몸이니 회초리지 난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 너 같은 여자 제일 취미 없어 공연이 청승스럽고 가엾게 보여서 사람들 시선 끌고 그거 이용하려 그러지? 너 같은 타입이 대충 다 그래 속으로는 앙큼 덩어리면서 살 좀 쪄 야 몸이 가늘가늘한 것이 죄라면 그건 영은의 죄가 아니고 그걸 물려준 엄마의 죄였고 타인이 자신을 앙큼 덩어리로 본다면 아니라고 할 길이 없었다. 한 다발에 안개꽃을 놓고도 아 꿈 같고 환상 같고 너무나 예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꽃이 이렇게 짜잘하고 조잡스럽니 꼭 눈곱 잔뜩 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잖아 난 정말 잊고 싫어 이럴 수 있으니까 사물은 대체로 보는 이의 개인적 기호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멋대로 결정된다 시어머니는 뜨끈한 두 손으로 영은의 한 손을 쏴지듯이 하고 조물락 조물락 만지면서 우리 세기 손이 왜 이렇게 차지요 보약을 좀 드셔야 겠네요 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아픈 데는 없어요 체질인가 아파요 영은은 순하게 조금 웃으며 대답했었다 시어머니가 지창금 얘기를 꺼낸 것은 보약 얘기 바로 뒤였다 어떡해 우리 세기 회장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시지는 않았겠지요 시어머니의 쫄깃쫄깃한 말소리가 은근하게 달았었다 네 양딸이지만 친따님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주셨어요 세기 한미천 주시던가 정회장 집에서 한 번 맞선 자리에서 한 번 본 중미 아줌마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 친딸이나 마찬가지의 양딸이라 지창금도 꽤 들려보낼 거라는 허풍은 중미 아줌마의 헛소리였을 것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다니요 시어머니의 상체가 약간 뒤로 젖혀지는 것 같았었다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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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의 손을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뜨끈한 손이 자신의 브로치를 만지러 떨어져 나갔다 그냥 보내시던가요? 용돈 쓰라고 삼백만 원 주셨어요 어머님 영은의 몫이 있긴 있었다 어머니 병치레로 반채를 날리고 남아있던 집 반채값을 정회장이 관리하고 있었다 결혼하기 전날 정회장이 그녀를 따로 불러 얘기했다 그 집 반채는 그동안 불어나서 천오백 정도가 되어 있었고 그 돈의 관리는 계속 정회장 자신이 맡겠다는 말이었다 영은은 감사한 마음으로 끄덕였었고 정회장이 시집가서 따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쓰라고 삼백만 원짜리 자기압수표를 내놓았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축하금은 1원도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손해보는 영은의 몫을 따로 자신이 보충해 주겠다고도 했다 영은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러시지 마세요 저 결혼식 한다고 축하금 갖고 올 하객도 전혀 없는데요 뭐 그냥 두세요 괜히 회장님만 손해보세요 결혼식장에 그 사흘 후 회장 사모님의 생신날 남편과 함께 회장댁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와 보니 수원 아줌마가 각오 없었다 군대 간 군대 간 아들이 군대 간 아들이 제대를 했다고 같이 산다고 기어이 가겠다는군요 우리 세기 힘들어 못 쓴다고 그렇게나 말렸지만 남의 사람은 이래서 거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쓸쓸하고 허전한 표정으로 침울하게 그렇게 말했다 이튿날부터 마땅히 부엌일은 영은이 차지가 되었다 처녀 애는 청소 담당이었는데 손끝으로 여기저기 찍어보고 다니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 애는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날은 하루 종일 걸레를 들고 동동거려야 했다 수원 아줌마가 없어진 이튿날부터 시어머니 감독과 지시하에 영은은 집안일의 순서와 방식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싫어하는 반찬 생선 굽는 법 갈비찜 하는 법 콩나물 다듬는 법 집안 청결이 하는 법 세탁물 구분해서 빠는 법 말리는 법 다리미질 하는 법 등의 강훈련을 받았다 우리 세기 참 솜씨가 좋군요 보기와는 틀리네요 눈썰미도 있으시고 맛도 낼 줄 아시고 뼈마디가 세기 모양 그렇게 길죽길죽하면 게으르고 느리다던데 그것도 틀린 말인가 보군요 네? 중간중간 칭찬으로 고무되었지만 영은은 갑자기 너무나 많은 일에 부딪히자 저녁 설거지가 끝나면 먼저 2층으로 올라가 녹초가 되어 쓰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수원 아줌마가 사라지고 한 달쯤 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적어준 메모를 들고 시장을 봐 돌아오니 그 사이에 처녀의가 사라지고 없었다 저희 고향에서 시집을 보낸다고 얼마 전부터 내려보내라 해서 보낼라 했었는데 방금 저희 오빠가 와서 데려갔어요 시집갈 나이도 되긴 됐어요 스물 두 살이니까 처녀 아이는 영은과 함께 있는 동안 한마디도 결혼에 대해서 말이 없었다 처녀에는 도통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는 아이였다 비죽비죽 웃기 잘했고 마음도 착한 것 같았지만 아무튼 말이 거의 없었다 시어머니가 이름을 부르면 네 하는 대답 소리와 동시에 걸레 먼저 찾아들고 뛰었었다 처녀의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으나 그런 일들을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었다 벌써 삼지사방으로 일하는 사람을 구할 연락을 해놓았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영은은 그동안 너무 편하게 놀려온 몸이 한꺼번에 벌 받는구나 생각하며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를 노동으로 보냈다 한 달이 지나도 일하는 사람은 오지 않았다 서서히 시어머니가 일부러 사람들을 하나 또 하나 내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아래 위층 건평 70평 쓰지 않는 방까지 매일 해야 하는 집안 청소만 해도 주저앉고 싶을 정도의 유리는 사흘에 한 번 정원은 매일 현관 앞 벽돌 물 청소도 매일 세탁물들 김치 담그기 바깥으로 삶아대야 하는 세포트 두 마리의 밥 시중 남편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운전기사 그 다음에 시어머니 세 번을 차려야 하는 아침 식탁 하루는 영은이 운전기사와 남편의 밥상을 같이 차렸었다 이거 누구 밥이야? 최기사요 안 돼 빨리 치워 엄마 보시면 벼락 떨어져 힘들어 죽겠는데 둘이 같이 좀 하세요 좀 도와줘요 당신 어쩌면 그렇게 못 신경해요 이러다 나 죽고 말 것 같단 말이에요 그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렸고 남편은 꼭 야단 맞은 어린애 얼굴로 식탁 위만 한참 내려다 보다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오늘만 따로 먹어 저녁에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했다 순간 영은은 이 남자가 과연 서른살난 어른인가 서른살난 어린앤가 싶어졌다 매사가 어머니 위주에 어머니가 우선인 남편을 영은은 처음에는 착한 효자로 기분 좋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날이 거듭되면서 그건 남편이 착한 효자라서가 아니라 어딘가 모자라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물론 그녀는 아직도 운전기사와 남편을 한 식탁에 앉혀도 좋다는 허락을 얻지 못하고 있다 남편은 엄마가 그는 꼭 엄마라고 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고 간단히 전했을 뿐이다 남편은 결혼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그녀의 몸을 가져가고 있다 정말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은 그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었다 갓 결혼한 부부였고 남편이 그만큼 건강하고 자신을 좋아한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일하는 사람 둘이 다 없어지고 한꺼번에 해일처럼 밀어닥치는 노동에 하루종일 허위적거리다 올라가 쓰러져 자는 그녀의 피로를 남편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았다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와 10시 11시까지 앉아있다가 올라오면 예외없이 송장같이 자고 있는 그녀 몸위로 시근거리며 올라왔다 그건 사랑이나 애정이 아니라 무신경일 수도 있고 그 무신경은 영혼을 짜증스럽고 한숨씩에 만들었다 덜어 노골적으로 화도 내보고 무신경을 지적해보기도 했으나 남편은 그때마다 미안해 그렇지만 참을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 당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 내가 빨리 어떻게 해볼 테니까 했으나 남편은 그 일에 대단히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다 빨리 어떻게 한다는 말은 그저 그 순간 허락을 받기 위해 하는 말이었고 그는 꽃 속의 꿀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샅샅이 다 빨아들이는 욕심많은 꿀벌처럼 겹겹이 갈피갈피 때로는 연하고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고 자극적으로 그녀를 탐닉했다 때문인지 그녀는 결혼해서 닷새쯤 되면서 남자에 의한 여자의 연락을 알아버리게 되었었다 밤마다의 그 축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귀찮아 미치겠고 발로 차 침대에서 떨어뜨리고 싶으면서도 꾹 참고 만져지는 대로 가만히 있다 보면 그러는 동안 얼음이 녹듯이 귀찮은 기분이 녹아 없어지고 그리고 나쁘지 않은 쾌락의 파도에 저절로 태워진다 이 결혼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몸은 갈갈이 찢어진 걸레 쪽 같기도 몸 자체가 쇠뭉치가 된 것 같기도 물먹은 창호지처럼 침대에 한 겹으로 둘러붙은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머릿속은 초롱초롱 말가와 잠들기가 힘들어졌다 잠이 들어도 살얼음처럼 얇은 잠이었다 남편에게 요리당하고 나서도 그건 마찬가지였다 몸은 죽어있는데 머리는 싱싱하게 살아서 아버지도 보이고 어머니도 보이고 정회장도 나타나고 민희 도연의 모습도 나타나고 누군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했다 한 마리의 새처럼 허공을 날다가 거미줄에 걸리기도 하고 전선줄에 걸리기도 했다 정회장은 열흘에 한 번꼴로 집으로 전화를 걸어주었다 세 번에 한 번꼴을 정원에 개똥을 치우느라 장독대를 씻느라 전화를 받는데 더디 나타나야 한다 어떠냐 네 좋아요 회장님 어려운 일 없냐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귀염받는 며느리냐 너 네 그러면요 주소방도 잘해주고 네 그러면요 아버지 대신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결혼까지 시켜준 정회장이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반개 회사가 열 손가락이 넘는 바쁘고 복잡한 어른에게 시집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실은 회장님 집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요 일하는 사람 좀 하나 구해주세요 할 수는 없다 더구나 회장은 그런 면으로는 좀 구식인 편이다 지금도 사모님은 집안 살림 구석구석을 일일이 진두지휘할 뿐 아니라 회장의 식탁찌개며 김치 깍두기며 소면 냉면 등은 직접 만들어낸다고 무장갑도 안 낀 채 맨손으로 김치를 담그고 땀을 뚝뚝 흘리며 냉면을 뽑아 삼고 한다 민희가 프랑스에서 전화로 밥해 먹기 힘들어 죽겠다고 누구 사람 하나 붙여달라는 호소를 해왔을 때 회장은 천장이 날아갈 만큼 큰 소리로 고함을 쳤었다 인마 니가 회장이냐 회장은 나야 이게 무슨 퇴먹자는 잠꼬대야 그 따위 정신으로 유학은 무슨 유학이야 밥 해 먹기 싫으면 굶어 죽어 오지 말든지 당장 보따리 싸갖고 오든지 양자택일 해 회장 부인에게는 영은이 쪽에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안부전화를 넣는다 후덕하고 속이 깊은 부인이기는 하지만 그쪽을 향해서도 몸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하소연은 할 수가 없다 자신은 정 민희가 아니라 박 영은이니까 결혼을 했으면 자신의 일은 자신이 전적으로 겪어나가야 한다 그동안 입은 은혜를 갚는 길은 이 이상 더 패가 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게 영은의 생각이었고 또 그런 종류의 응석을 뿌려도 좋을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었다 간밤에 영은은 9시쯤 설거지를 끝내고 2층으로 올라왔었다 오늘 밤에는 남편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하루종일 별로 썼다 남편은 마치 일부러 그녀와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느껴질 만큼 그녀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 회사에서 퇴근해 들어오는 시간은 정확하게 7시 그것은 결혼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녀와의 잠자리처럼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다 얼마 동안은 그것도 좋게 해석했었다 새댁이 있는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은 새신랑의 안달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 않았다 직장생활을 하는 남자가 아무리 새신랑이라 해도 허구한 날 정확하게 7시라니 이 남자는 퇴근 후 술 한잔 하자는 친구도 하나 없는가 그러고 보니 도대체 집으로 걸려오는 친구 전화도 그가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없었다 어느 날 영은이 슬쩍 친구나 회사 동료들 하고도 가끔씩은 어울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간단하게 난 집이 제일 편해 했다 친구 없어요 친구가 왜 없어 친구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얘기할 게 있어야 하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기 있어서 뭐해 술값 바가지나 씌우려 드는 걸 머릿속 저 뒤쪽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어쩐지 남편의 조금 툴툴 거리는 듯한 그 말투에서 유아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꼬박꼬박 7시면 집차로 퇴근해 들어온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 시간에 집을 비우고 있으면 잠옷바람으로 침대에 누워 테레비전만 보았다 영은이 집어다 침대 머리맡에 놓아주는 신문은 나중에 올라가 보면 한 번 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이곤 했다 그러고 있다가도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기척만 있으면 파자마 바람인 채 득달같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시어머니가 들어간 안방으로 따라 들어간다 저녁을 먹으면서 시어머니와 아들은 꼭 서로 코를 비벼대고 있는 어미개와 아들개처럼 눈을 맞추고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는 거의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남편은 그때그때 짤막짤막한 대꾸로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는 정도였다 저녁이 끝나면 모자는 거실이나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과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것이 보통 10시 11시 까지다 결혼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 영은이 남편에게 도무지 신랑 찾는 잠자는 시간뿐이네요 줄곧 어머님하고만 함께 있고 난 이제나 저제나 신랑 오기만 기다려야 해요 이렇게 매일 투정처럼 그렇게 말했었다 남편은 그때 미안해 근데 내가 장가 들었다고 밥 먹자마자 후뚝 올라와 버리면 엄마가 너무 가여우시잖아 평생 나 하나 바라고 사신 분인데 당신이 얘 차차 조금씩 일찍 올라올게 했으나 그건 역시 지금까지 계속 중이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자신도 한 가족 중에 하나로 인식시키고 한 가족으로 예우받기 위해서는 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 싶어 사흘쯤 그녀는 모자 사이에 끼어 앉아본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모자와 자리를 함께하면 분위기가 묘하게 경직되곤 했다 부엌에서 들으면 끊임없이 시어머니 말소리가 들리고 간간이 모자가 웃는 소리도 들리곤 하면서 영원히 그들이 앉아있는 의자 쪽으로 다가가면 갑자기 아무 얘기도 할 게 없어진 사람들처럼 입을 다물었다 그 일은 사흘로 그만둬 버렸다 어젯밤에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지나 2층 계단으로 오르기 전에 남편 옆에 가 서서 말했었다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올라오세요 시어머니는 안방인지 화장실인지 소파에 없었다 남편이 힐끗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래 알았어 올라갈게 언제요 금방 10분이에요 20분이에요 금방 올라갈게 남편은 11시에 올라왔다 그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항의를 했다 일하는 사람은 두 달이 걸려도 정말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비어있는 밤까지 날마다 꼭꼭 그렇게 청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운전기사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 먹는 일 그거 하나 해결해줄 수가 없나요 정말 밖에 수로 밥을 먹고 밖에 수로 똥을 누워 놓는 세포트 두 마리는 꼭 키워야 하나요 당신이 아침 일찍 일어나 데리고 나가 산책이라도 하면서 하다못해 똥이라도 밖에서 처리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무신경할 수가 있어요 시집 온 사람이 물방울 튕기고 앉아 놀고 먹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내 체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노동량 이에요 당신 눈에는 어머니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이세요 난 무엇을 하자고 이 집에 들어온 건가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밤 10시 11시 까지 시어머니 찾이고 자고 일어나면 출근 퇴근하면 곧장 또 어머님 옆에 당신한테 난 뭔가요 가정부 대신 들어온 여장 가요 남편은 침대 위에 고개를 푹 꺾고 앉아 아무 소리 없이 듣기만 했다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요 일을 줄여주시던지 사람을 도달라고요 안 그럼 사람 죽이겠다고요 그래도 남편은 말이 없었다 당신 눈에는 내 얼굴이 안 보여요 43kg가 38kg가 됐단 말이에요 미안해 남편은 겨우 그 한마디를 했다 그러고는 또 침묵이었다 이 남자는 바보가 아닐까 혹시 불현듯 영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었다 순간 영은은 입을 다물어버렸다 더 얘기를 하기가 두려워졌던 것이다 얘기를 길게 하면 할수록 남편이 바보라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될 것 같아서였다 남편이 이불을 들추고 침대로 들어왔다 영은은 새우처럼 몸을 꼬부리고 돌아 누워 소리죽여 울었다 남편의 손이 자상하고 조심스럽게 영은의 어깨며 등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몇 번인가 뿌리치다가 영은은 별수없이 또 말려들어가 버리고 말았었다 오늘 아침에 그럴싸해서 그런지 남편은 전애 없이 시어머니에게 무뚝뚝한 표정인 것 같았다 우리 아들 어디 편찮으신가요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던 것을 보면 남편이 정과 다른 태도였던 것은 확실하다 또 그는 일어나 세수를 끝내자 곧장 마당으로 나가 세퍼트 두 마리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따라 나갔던 시어머니가 되들어오면서 세기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나요 했다 네 조언하고 메리를 데리고 산에 갔어요 변 보여 갖고 데리고 들어온다구요 아니요 전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에게서 외면해 토란국 속에 다시마를 집어넣으며 영은은 속으로 얼마쯤 기뻤었다 그래도 위해주고 마음이 있기는 있구나 우리 아들 감기 드시면 큰일인데 원 왜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려 드시나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등 뒤로 들으면서 영은은 오늘부터는 개똥 치우는 일 하나는 털었구나 이에 짓눌리는 듯한 가슴에 연필 굵기만큼한 숨구멍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 시어머니는 외출을 하면서 김장 이야기는 비치지도 않았었다 아니 시장을 보아 드려주겠다는 얘기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한시 조금 못 미쳐 김장거리를 실은 3년차가 들이닥쳤다 최기사가 함께었다 내일 해놓으신다고 손질해놓으시래요 배추 40통에 무가 100개 갓 파 미나리 낙지 20마리 생태 15마리 굴 생새우 청각 잣 밤 등등등 멸치젓 달여놓으시라 그러시고요 혼자서 라디오 FM을 틀어 옆에 놓고 하루종일 그 일들을 해치웠다 직접 일에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정회장 때 김장구경 몇 년만으로도 한은식은 알 수 있었다 숙련된 일꾼은 아니나 못할 것도 없었다 단지 벅차고 서러울 뿐이었다 해가 넘어가면서 온몸이 덜덜덜덜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보일러는 시어머니 명령에 의해 6시 정각에 넣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야 아들이 퇴근해 들어오는 시간쯤에 집이 알맞게 훈훈하다고 영은은 5시 40분에 보일러를 돌려 목욕물을 뽑아 뜨겁게 약식 목욕을 했다 욕탕 속에 누워 있으려니 눈만 감으면 죽어버릴 것 같았다 목욕을 마치고 저녁을 짓기 시작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리고 대문으로 마중을 나간 영은의 얼굴을 힐컷 짧게 보더니 세기하고 할 얘기가 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했었고 영은이 소파에 마주앉아 거두절미하고 세기 우리 모자한테 속인 게 있더군요 했던 것이다 무엇을 속였단 말인가 좋아요 세기가 그렇게 잡아뗀다면 차마 내 입으로 말하기 흉한 일이지만 얘기를 하지요 네? 우리 아들은 흠 있는 각실을 얻었어요 흠 이라뇨 약혼했다 파혼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그 얘기였다 그 얘기라면 중매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넘어간 일 아닌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단 말씀인가요? 제 쪽에서는 전부 사실대로 밝혔었고 그이도 알고 있던데요 어머님은 모르고 계셨었나요? 시어머니의 옆으로 기름한 눈이 싸늘하게 영은을 지켜보았다 그게 아니지요 파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파혼했던 그 사람이 한동안 울산에 있었다지요? 네 세기 울산에 가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한 번 있었어요 거기 가셔서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입맞춤은 있었다 그게 흠이라는 것인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머님 영은의 기다란 부챗살 같은 속눈썹이 아래로 드리워진다 그걸 누가 믿지요? 영은은 할 말을 잃는다 믿을 수 있는 건 당사자인 자신과 파혼한 그 두 사람뿐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시어머니를 이 자리에서 믿도록 증명해 줄 방법은 없다 그걸 누가 믿지요? 시어머니가 되풀이했다 똑같은 억양으로 기분 나쁘도록 잔잔하게 절 믿어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어머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한테 흠 있는 여자가 들어오다니 정말 정말 무서운 일이고 말고요 시어머니는 민크쇼를 잡아내리며 일어서 안방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도대체 그녀의 약혼자였던 사람이 잠시 울산에 있었다는 것 그녀가 울산에 다니러 간 적이 있다는 건 어디서 알았을까 머릿속이 멍해오기 시작했다 이 결혼은 이 결혼은 틀림없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리라 네 이렇게 겨울새 또 하나의 시작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야기는 의혹의 덫 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